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물리학원 기출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 2021학년도 교육과정이 과학탐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다른 과목도 바뀌었습니다만 교육과정이 새로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거나 또는 몇 가지 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느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또한 기출문제들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푸는 시기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어떤 학생은 12월, 작년 12월부터 어떤 학생은 1월부터 어떤 학생은 2월부터 어떤 학생은 3월부터 어떤 학생은 5월부터 6월부터 7월부터 심지어는 8월, 9월까지 정말 그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 시기가 매우 다양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에 대한 것도 스스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학생들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일단 1년 정도를 계획하고 공부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표준, 표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기준학습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후를 약간씩 조절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물리학 1이기 때문에 물리학 2는 따로 캐스트를 올릴게요. 기출학습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 1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예전 기출문제들을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활용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기출 이런 것들 풀어나갈 때 감은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 수능이라는 것은 1994학년도부터기 때문에 거의 27년간 일단 수능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물리원 또는 우리 올해부터 물리학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리원이나 또는 물리학원이라는 제목으로 20문제 50점 배점이 된 시기가 바로 그 첫 해가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던 7차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단 공통과학이라고 해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그래서 과학탐구 영역 안에 막 문제들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20문제 시스템으로 딱 들어간 게 2005학년도부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단 필요한 것들은 2005학년도부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 것도 있어. 굳이 물원, 물리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많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지 않은, 그래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2005학년도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7차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있죠. 7차 개정교육.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는 2009, 지금은 2015학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올해 이제 수능이 2021학년도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게 되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9년 정도 7차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한 7년 정도가 바로 이전, 7차 개정이라고 불렀던 교육과정 이 두 개의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기출 문제에서 풀러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 것들은 일반적으로 선별해서 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물리원과 물리학원에 아주 오랫동안 기출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우리 물리학원에서 풀어야 되는 것들은 한 600문학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것이고 이 고3 N수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6번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3월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거고 4월은 경기도 교육청, 6월이 평가원, 평가원이 바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능을 내는 기관이 바로 평가원이죠. 7월 달에 인천시 교육청, 9월 달에 다시 평가원, 그리고 10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다시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이제 같이 재학생들 고3과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6월, 9월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알겠죠? 그 모의평가가 6월과 9월. 당연히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평가원은 아니지만 교육청이라고 부르는 모의고사들 있지 않습니까?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부르는 거 교육청 주관한. 이 3월과 4월 그리고 7월, 10월 모의고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6개의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플러스 이제 수능이 있겠죠. 수능. 평가원에 실시하는 수능까지 1년 동안 7번 실시된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우리가 말하는 교육청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또한 이게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보게 되면 교육청 문제는 실시년이 표시가 됩니다. 2015, 7월 학평 이렇게 돼 있으면 2015년에 실시가 된 건데 평가원 시험은 학년도가 표시가 돼요. 2015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모의평가 이렇게 6월 모의평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2015학년도는 실시년도는 2014년인 거야. 그래서 올해 보게 되는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21학년도가 되는 거지. 그러나 3월이나 4월 학평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20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육청 기출문제랑 평가원 기출문제의 표기방식이 약간 다름을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 기출문제들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왜 중요한데? 뭐 생각은 안 해봤지만 중요하니까 그냥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항의 정교함이 다르죠. 기출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들 중에는 사설모의구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원들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모의구사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당연히 정교한 문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되는 일단 돈이 대단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합숙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거의 한 700명가량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심지어 의료진까지, 그렇죠? 또는 식사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검토위원들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면 투자되는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정교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논란이 됐던 문제들 또는 복수정답이 인정됐던 경우가 있지만 거의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문항들이다. 당연히 그런 정교한 문항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반복 제출제가 되고 있어요. 반복 제출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교과 과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풀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제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수능의 출제 로직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죠.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체득을 하다가 시험을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직을 나오는 과정들의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당해년도 바로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를 보는 거니까 올해 실시가 되는 6월과 9월 평가원 이렇게 그해 실시되는 9평과 6평에서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유사하게 한두 문제 또는 두세 문제까지도 로직은 동일한데 거의 똑같은 문제를 따지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해 보는 거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기출 문제, 이 전 기출 문제 중요하지만 올해 보게 되는 6평과 9평 문제들에서 두세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또 첫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중요한 학년이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6평, 9평을 잘 보고 분석하는데 진짜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풀어보셔도 상관이 없는 게 바로 6평, 9평이다. 거의 외울 정도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러분들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 얘기해 주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 밑에 있는 독립기관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건데 이름 자체가 교육과정평가원인데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는 건데 자기들이 위배되는 걸 내도 우리는 어차피 개들 위배되는 걸 내지는 않겠지만 과정을 하면, 과장을 하면 개들이 내는 것이 곧 교육과정이나 마찬가지. 당연히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슨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야.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 알겠죠? 매우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준수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나가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1월부터 이제 10월. 일단 1년을 기준으로 삼았어. 1년 동안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반수생이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일단 1년을 기준으로 공부해 나간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할게요. 1월에서 3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념 단계 밑에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 단계 1년 동안 공부한 애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죠. 3월 정도까지 개념 공부를 하고 4월, 5월 달에 기출 문제들을 심층 분석을 하고 그리고 6평을 보죠. 그럼 6평 분석을 한 다음에 킬러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가 문제만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수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 문제 풀이를 한 7, 8월 정도에 하고 9월, 10월 이제 실전 단계라고 해서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 이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컬이죠. 물론 이걸 다 풀로 실전을 무조건 한다 7, 8을 풀로 물리만 한다 이런 건 아니야 이 안에 여러분들이 몇 주 정도씩 이렇게 딱딱 텀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학습을 하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 과정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어 재수생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기출문제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랑 하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6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푸셔도 됩니다 양치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양치기는 그냥 막 풀어제끼는 거예요 풀고 분석하고 막 다시 해설을 보고 또 한 번 풀어보고 안 되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는 걸 넘어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내가 올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원에서 낸 시험들을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많이 풀수록 좋아요 여러 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당연히 한 번 풀었는데 너무 쉬운 거다라고 하는 걸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건 좋지는 않겠지 아무래도 자신이 어려워했던 분석이 잘 안 됐던 문제들을 집중 분석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는 거 아주 좋아요 많이 풀어보셔도 돼요 1회독 2회독 일반적으로 두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문제 풀이를 한다고 하면 1회독 2회독 정도 물론 그 전에 한 번 풀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 번 풀어봤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쭉 올해 수능을 위해서 풀어보는 과정 2회독 그게 2회독이 될 수가 있죠 여기가 2회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전에 풀어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중요치 않고 일단 전문제를 두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된다 고2 때 아주 충실하게 풀었다 그럼 고3 올라오면서 한 번 정도 풀어본다 이런 정도 두 번 정도 풀어도 돼 사실 6평 전에 많이 풀어도 돼 그러나 일단 일반적으로 한 2회독을 하고 6월 정도에는 6평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 반복해서 6월 달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에 아예 손도 안 대면 안 됩니다 손도 막 안 대고 이제 그만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하반기 때 6월 이후 딱 6월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반 정도 나눠서 이제 그 전과 후로 나눴을 때 그 후기 하반기 전체 제풀이 일반적으로 좀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안 했어 정신을 내가 6월 달에 차렸어 축하드립니다 정신 차린 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6월부터 전체 제풀을 하고 해야 돼 근데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표준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야 표준 학습법 하반기 전체 제풀이는 비효율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선별 제풀을 하는 게 좋아요 상반기 때 너희들이 풀어봤잖아 대충 감을 잡잖아 내가 어떤 문제가 약한지 알잖아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제발 좀 하반기 때도 막 3회독 전체 풀이를 3회독 4회독 5회독 안 하는 것보다 맞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야 그거 하는 와중에 다른 과목 석대 떨어지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리학 1은 성적 유지를 할 수가 있어 두 번이나 풀어봤잖아 그럼 쉬운 문제들 내가 강한 문제들을 좀 제외하고 내가 약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좀 선별 제풀이를 좀 해주고 두 번이나 봤잖아요 선별 제풀이 하고 9평 때 9평 분석 좀 좀 하고 전후로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막판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단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기출은 킬러들 킬러들은 또 자기만의 킬러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킬러가 모든 학생들에게 킬러입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킬러인 문제들을 진짜 집중해서 심층 분석 심지어 해법을 잘 정리해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해법 노트 제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 제발 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푸라기만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만 잡는 거죠 뭔 말이냐면 하반기 때 기출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없다 1등급은 기출 문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기출로만 만점 1등급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니네 못하러 여러분들이 제 수업뿐 아니라 무슨 킬러 특강 왜 들어요? 예상 문제 왜 봅니까? 기출 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고 너희들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3등급이라도 잡겠다 그렇다면 계속 반복 제풀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런 단계들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 나가야 돼 하나 더 얘기를 좀 해줄게 기출 문제 활용 주의사항 기출 문제 자체로 제발 30분 테스트 좀 하지 좀 마 30분 테스트 특히 하반기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 3월 모의교사를 내가 잘 보고 싶다 그럼 3월 모의교사 출력해서 근데 올해는 또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심지어 교육과정에 바뀌는데 어떻게 30분 테스트를 할 생각을 합니까? 작년까지도 내가 작년까지는 교육과정에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뀐 상황에서도 30분 테스트는 하지 말라 그랬어 아는 문제들로 시험 보면 어떻게 해? 아 이거 아니야 올해는 특히 아니니까 제발 좀 그러지지 마 어? 교육과정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 이런 게 있어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기출문제 우리 교육과정에 관계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20문제를 제작해가지고 어 그러네요 진짜 좀 전에도 시중 기출문제집도 검토하면서 확인했는데 정말 뒤에 1회 2회 3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30분 테스트하지만 알겠죠? 30분 테스트는 너무나 비추천입니다 아는 문제로 시험 보는 거는 니네 감 떨어져요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엔제 형식으로 학습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시중에 나와있는 그 책들이 그걸 모의고사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책의 어떤 퀄리티를 높게 보여지는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야 그건 진짜 3, 4등급이라도 겨우 맞추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지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우리 지금 니네 이 퀘스트 지금 3, 4등급 만들려고 지금 보고 있다 꿈 자체가 너무 낫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알겠죠? 항상 우리 만점 받을 수 있어 만점을 목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30분 테스트는 하지 마 알겠죠? 우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30분 테스트 하지 말고 그거 있으면 그거로 엔제 형식으로 풀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엔제가 뭔지 알지 그냥 그냥 문제집처럼 풀라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내 거로 채득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약점 문항들을 반복 재분석을 해주라 알겠죠? 상반기 때 많이 많이 풀고 하반기 때는 그중에서 나의 약점들을 반복 재불이하면서 보완하시면서 일반적인 학습 단계를 밟아 가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주의해야 할 기출문화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들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첫 해 항상 교육과정 첫 해 기출문제집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출제될 방향성에 맞는 사실 기출문제가 딱 나온 게 아직 없는 거죠 6평 9평이 나와야 되는데 6평 9평이 지금 실시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전 교육과정 갖고 해야 되는데 출판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이 없는 게 있잖아요 또는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그렇죠? 또는 변형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기출문제집인데 변형문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출판사의 한계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저는 제 커리상에서는 당연히 기출문제 안에서도 약간씩 변형을 해서 기출이 아니지만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강의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출판사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안 듣는 학생들도 또는 듣는 학생들도 시중문제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현 과정이랑 관계가 있는 기출문제들이 있지 현 단원 과정에 있는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원 문제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면 돼 예를 들면 보호의 수호 원자 모양이 우리 교육과정에 있잖아 그거 다 풀면 됩니다 풀면 돼요 알겠죠? 뉴턴 역학 다 있잖아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 단계에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단원이야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량 보존 이 직전 교과 과정이 운동량 보존에 관계된 문제들이 심화되지 못했어요 나올 수는 있었지만 심화 단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전 교육과정에 운동량 보존이 심화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반발 개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반발 개수를 포함한 문제를 제외한 전 문항은 운동량 보존을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다 보니까 반발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거는 빼야 돼 알겠죠? 그런 것들은 시중 문제집도 빠져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운동량 보존 관계된 문제를 풀면 돼 마찰력이 이제 문제인데 마찰력이 우리 교육과정에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05학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7차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파트에서는 마찰 개수라는 게 나와 운동 마찰 개수랑 정지 마찰 개수 그 마찰 개수는 우리 교과서 어느 책에도 없어 8종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찰 개수가 포함된 것들을 절대 푸시면 안 되고요 올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또 하나 운동 방향의 마찰력 문제가 있어 원래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너네가 알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 마찰력은 운동을 도와줄 수도 있어 물체 위에 물체 올리고 밑에 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위에 게 이게 마찰면을 통해 힘 전달이 되기 때문이야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이잖아 이때 이 녀석이 받은 거는 마찰면을 통해서 운동 방향으로 힘 전달을 받은 거에요 이것도 마찰력이란 말이야 이게 심지어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운동을 도와주는 마찰력 문제가 있는데 그거 제외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찰력 부분은 탄성력 탄성력은 탄성력 KX하고 2분의 1 KX하고 탄성 퍼텐셜 에너지 있지 그게 포함된 건 모든 문항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기초 문제 중에 탄성력이 포함된 거는 다 쓸 수 있어 다만 물투 문제는 안 돼 당연하겠지만 물투 문제는 용철의 단진동 이런 거 안 된다고 물투는 일단 제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아 여기 이걸 좀 잘 봐 전압 한 변 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판별이 뭐냐면 여기에 점전화의 전화 판별 문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판별하는 문제가 있어 여기 A점전화가 있다 여기 B점전화가 있다 얘는 양전화고 얘는 음전화인데 여기에다가 C전화를 놨던 이 녀석이 힘을 왼쪽으로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C가 무슨 전화냐 그리고 A, B랑 C를 비교해서 전화량 크기는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전화 판별 비교 문항이 있는데 자 지금 시중이 나와 있는 문제가 이 전화 판별 문제가 모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삭제가 되어 있어요 왜 삭제가 되어 있냐면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전화 판별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 여기 P점인데 P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16톤 퍼 쿨롬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우리 교육 과정에 안 나와 전기장의 세기는 거기에 양전화가 놓여있든 음전화가 놓여있든 플러스 1쿨롬당 1쿨롬을 거기에 갖다 놓았을 때 받는 힘의 세기와 방향을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 전 교육 과정이 전기장의 세기 문제가 너무 많았어 전화를 판별하면서 이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C를 여기에 놓을 때랑 저기에 놓을 때 반대이고 세기는 어디가 더 크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데 전기장의 세기가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 전화 판별은 나올 수 있는데 전기장의 세기가 빠졌지 그러면 사실 전기장의 세기를 빼고 전화 판별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기초 문제집이 없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줘야 돼요 이 부분 전화 판별이 빠진 게 아니야 그런데 기초 문제집이 없다고 전기장의 세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사실은 여러분은 전화 판별 문제를 연습하셔야 돼 굳이 EBS 얘기를 들어봅시다 EBS의 수능 특강에 점전화 판별 문제 있다 없다? 있어요 많아요 수능 완성에서 이제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에 전기장의 세기를 빼고 즉 플러스 1 쿨롬당 받는 힘의 세기라는 표현을 빼고 거기에 다른 점전화를 갖다 놓는 거죠 점전화를 갖다 놨을 때 여기에 놓을 때 조기에 놓을 때 어떤 상황이다? 전기력을 어떻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기초 문제집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올해 약점 부분일 수 있어 알겠죠?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고요 제 얘기를 물론 드리면 광고 같아서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광고하려고 캐스트를 찍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는 올해 기출 문제집들이나 또는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얘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장의 세기를 제외하고 거기에 점전화가 놓은 것으로 모두 바꿔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출 문제가 아닌 거죠 기출 변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일부 기출 문제집에 저는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학습하는데 무언가 형평성이 어긋나게 학습을 하면 안 되잖아 이쪽 부분 나올 건데 안 공부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더라도 여기를 조심해 줘라 파동의 간섭, 경로차 문제 EBS에도 경로차가 있는데 사실 교과상으로 보게 되면 경로차 부분은 기본 개념 정도만 알면 되고 그게 상금 난이도로 바뀌어가지고 계산 문제로 심화된 형태로 나오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 문제는 경로차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사실 풀어도 무방해 왜냐하면 그건 심화라고 해도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풀었을 때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한테 나쁘진 않기 때문에 풀어도 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걔들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그래서 경로차에 대한 심화 문제들은 사실상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똑같이 있습니다 그냥 풀면 되는데 정지전압이라는 표현 정지전압, 요거 정지전압은 물투의 내용이지 물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정지전압이 있는 문제들은 제외해 주시고 그리고 진동수, 문턱진동수 광전효과가 벌어지는 최소진동수라는 표현이죠 그 문턱진동수하고 한계진동수 그 두 개가 교과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 두 개 단어보다는 두 개의 동일한 뜻 바로 광전효과가 벌어지는 최소진동수라는 표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연력학, 기존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만 물리원에 있는 것들 근데 물리학2에 있는 거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리학2랑은 완전 달라 그림이 되게 비슷하고 형식이 똑같은 것 같지만 문제 자체가 틀려 풀다 보면 정량 계산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부에너지에 대한 정량식 알아내네?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물원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투 문제들을 제외하고 열수철이라는 것은 용수철이랑 연력학 결합된 거 있죠? 그런 것도 물투에서 끌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열수철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지금까지 물리원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연력학과 용수철이 결합된 거 그러나 어차피 개념은 그냥 기체가 한 일만큼 용수철의 탄성에너지로도 전환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예상 문제라던가 또는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가면서 앞으로 올해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 기출문제 중요한 거 맞고요 그것들을 잘 영리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